몇 달 전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에 대통령실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브 채널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당원들이 이걸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A 기자가 나는 통화 녹취입니다. 김 전 선임 행정관은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 당비로 자신의 대선 인지도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한동훈을 공격할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. 한 대표는 SNS에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말했고 지난기의 인사들도 한동훈 죽이기를 위해 좌파 매체까지 동원했다 정권 불복 세력과 손잡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.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금감사인 김 전 선임 행정관은 대통령실 사임 뒤 일어난 일이라며 한 대표와 대통령실에 송구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, 간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.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격려하는 연례 행사라며 한 대표 불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독대 제휘청에 답하지 않고 한 대표를 초청하지 않아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김건희 여사와 최해병 특검법의 제휴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일 만찬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 친환계 인사들은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 고맙습니다. 조그룹 아 아 아 아 아 아